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. 가는쎈준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3호 28번 이구요 이거는 제가 미색이라고 해놨는데 아주아주 연한 노란색 계열입니다 네몬색 보다도 아주 연한 거의 아이보리에 노란색 살짝 탄 것 같은 그 정도로 연한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리고 3호 29번 이구요 이거는 이제 두가지 톤이 들어갔는데 좀 탁한 하늘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색이 지나니까 이거를 4가닥으로 해서 두부를 놓고 4가닥으로 해서 뜰 경우 조금 그냥 톤 다운된 짙은 하늘색이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하늘색 그리고 3호 3호 0번 이구요 저는 이 색이 되게 예쁜데 이것도 두가닥 이거든요 벽돌 색인데 그냥 벽돌 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마른 장미 빛이 들어간 벽돌 색 그냥 딱 갈색 계열의 그런 벽돌 색이 아니고 마른 장미 빛이 들어간 벽돌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두가닥으로 감겨 있습니다 저는 이 색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